왜 15만 원 치를 뭐라고 그러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줘봐 줘봐 일로 줘봐 그거 뭐를 영수증이... 10만 원 이상 넘어가면 난리 납니다 짜장면 집에 가서 너 4만 원 썼다라면 둘이서 땅풍기를 하나 씹는데 그게 말이 맞는 소리야? 그게 좀 불만이죠 자기들 안 쓰고 내 당신이 되는 거 이거 내일 결제를 해야 되는데 당신 그 결제... 좀 뭐 내가 허락을 했어 짜증나지 갈등사항이 생기면 병원비를 안 내주겠다 아니 당신 아들이니까 근데요? 제이지? 자기 팔자죠 기린이 마이크 끕시다 방송을 좀 중지했으면 하네요 왜요? 아니 그 기기 분명히 여기 VCR에 나오잖아요 뭐로 자꾸 얘기를 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얘기십니다 중국은 그래 겟 따라다닙니다 찍고 싶지는 않나요 솔직히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